꼬모의 감정나라 꼬모야, 안녕? 어? 꼬모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꼬모의 감정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꼬모의 감정나라에 도착했어! 어서 감정나라로 들어가보자! 여러가지 문들이 있네! 꼬모의 감정을 찾아보자! 아니네! 이것도 아닌가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LIKE! 음!! 음! 하하! 으엌!!! 우엌!! 으엌!!! 으엌! 으엌! 으엌!!! э엌!!! 아! 으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일을 어쩌죠? 시간이 멈춘 채로 시계가 망가져버렸어요. 병아리야, 대체 언제 나올 거니? 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슬펐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우바야, 안녕? 안녕. 어? 오빠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우바의 감정 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우바의 감정 나라로 도착했어. 어서 감정 나라로 들어가보자. 오, 여러 가지 문들이 있네. 우바의 감정을 찾아보자. 어? 아니네. 이것도 아닌가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저에게 감정 나라로 도착했습니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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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러워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꼬미야 아무거나 둘러봐 아무거나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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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빠야 오빠가 멈춰버렸어 뭐야 오빠가 멈췄다고 설마 다른 걸 눌러볼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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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또또를 위해 감기약을 만들어볼까? 헉! 웅! 어? 어? 워미가 장난을 치고 싶은가 봐요 하나, 멈춰라 꼬무와 워미가 장난을 칠 생각이 신이 났네요 하나, 멈춰라 꼬무와 워미가 장난을 치고 싶은가 하나, 멈춰라 꼬무와 워미가 장난을 치고 싶은가 첫 시간에 또 만나 또또야 안녕 또또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또또의 감정 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또또의 감정나라에 도착했어 어서 감정나라로 들어가보자 오! 여러가지 문들이 있네 또또의 감정을 찾아보자 아니네 아니야 이것도 아닌가봐 어디 보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디니아 아아아아! 또또가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이게 뭐야! 너무 재밌어? 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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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화가 났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도망쳐 꼬무야 안녕 꼬무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꼬무의 감정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꼬무의 감정나라로 도착했어 어서 감정나라로 들어가보자 여러가지 문들이 있네 꼬무의 감정을 찾아보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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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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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으악! 으악! 무서워!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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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뭐 이런 도깨비들에게 들켜버렸어 이런, 숲속에 너무 깊이 들어왔나봐요 뭐, 뭐죠? 늑대가 나타났다 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무서웠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꼬모야, 안녕 어? 꼬모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꼬모의 감정 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꼬모의 감정 나라로 도착했어 어서 감정 나라로 들어가보자 오, 여러가지 문들이 있네 꼬모의 감정을 찾아보자 왓삐 아니네 이것도 아닌가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아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 아 어 아 팡 콕 미안해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자막 위치 꿈속에서 아파하는 나무를 만난 꼬무는 나무에게로 달려갔어요 저런, 나무가 많이 아팠겠어요 넘네 ah 어? 띠벼라 갇혜 어? 흠 아아아아아 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미안했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또또야, 안녕? 어? 또또가 무슨 일이지? 우리 같이 또또의 감정 나라로 떠나보자. 우와, 또또의 감정 나라로 도착했어. 어서 감정 나라로 들어가보자. 오, 여러가지 문들이 있네. 또또의 감정을 찾아보자. 어? 아니네. 이것도 아닌가봐. 맞았어 무슨 일이 있었니? 아, 아파 여기는 기억의 방이야 같은 감정의 기억을 찾아보자 뭐야, 뭐야 부드러워 눈빵 뭐지? 줄이 달려있어 이게 뭐지? 우와, 빛 동그리 많아 여기에 이상한 게 있어 이 동그란 건 뭐지? 크기랑 색깔이 모두 달라 눈빵 어디 한번 아아, 빛 덱 oh, 망 내가 중장 저 범러 와 다 찾았다 아 이제 알겠다 그래서 배가 아팠구나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